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위 학생들 진짜 퀘스트에서 오랜만에 보네요. 6월 모의고사를 봤으니 당연히 제가 해석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해야 될지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요. 고2 때부터는 완전 달라지는 게요. 고1과 좀 달라져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저희 팀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왔는가 저희가 좀 분석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고2, 6월 모의고사예요. 평균 문장 길이가 15줄이라고 하는 건 참고로 고3보다 한 줄이 적어요. 모든 질문이 한 줄씩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의미 있는 글인데요. 3줄 정도 되는 문장이요. 40개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장문독해 41번부터 45번은요. 지문, 그러니까 문제는 5개지만 지문이 2개죠. 실제로 리딩 문제의 지문 개수만 따지면요. 25개예요. 그러니까 28문제인데 장문독해 때문에 지문이 25개인데 40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줄을 넘어가는, 아, 문장입니다. 3줄이 넘어가는 문장의 수가 18개예요. 자, 그러면 대충 합치문 나오죠. 60개 정도? 아, 25개인데 60개 정도가 3줄이 넘어갔다고? 그럼 딱 감오죠. 지문 하나당 두 문장에서 3문장은 3줄 이상으로 나왔다니까 2.5개 정도의 3줄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난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죠? 첫째, 단어 수거 알더라도 해석하고 머리가 붕 뜹니다. 두 번째, 읽고 까먹고 읽고 까먹으니까 두 번, 세 번 막 읽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해요. 근데 결국에 같은 말이죠. 뭐가? 해석력이 부족한 거와 시간이 부족한 건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해석력 키우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직 수능까지 여러분들은 물론 1년 5개월이 남았죠. 물론 중앙고사, 기말고사도 중안에 보시기 때문에 좀 수험생들만큼 공부를 빡세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루에 영어 해석 공부요. 15분, 20분만 정말 꾸준하게 하면 저 석 달, 넉 달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이내에 효과가 나옵니다. 왜냐면 내가 일부러 좀 어려움을 해봐야지 내가 세 줄짜리 문장 세 줄 이상의 문장을 하루에 15분씩만 공부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했으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3월부터 이렇게 공부했으면 벌써 6평 성적이 달라졌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 나 하루에 정말 15분, 20분은 해석하는 공부 꼭 하자 내가 길고 복잡한 문장 공부하자 완전 달라진 성적이 나올 거예요. 자, 가장 긴 문장은 이제 다 줄짜리 나왔는데요. 제가 길고 복잡한 문장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세 줄 이상의 긴 문장은요. 어떤 사람도 한 번 보고 이해하지 못해요. 두 번째 볼 때 보통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 어떤 게 문제였냐면요.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 읽기 전에는 긴지 짧은지 모르니까 아마 끊어주고 묶어주고 막 해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긴 문장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읽을 때가 더 중요한데요. 반드시 뭐냐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하셔야 돼요.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가 아닌 이상 두 번째 읽을 때는 수식어구 빼고 읽으면 글이 무조건 잡힙니다. 그럼 거꾸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길고 복잡한 문장 나왔다.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 요약해라.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밑에 SVOC를 쓰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수식어구를 다 빼면 결국에 남는 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예요. 남는 게. 그러니까 수를 빼라는 얘기예요. 남는 걸 똥라미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수식어구인 거 맞아, 얘는. 근데 모든 수식어구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식어구 중에 여러분, 육하원칙 있죠?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육하원칙은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다시. 난 수식어구 다 뺀다. 그러니까 길고 복잡해서 어려울 때. 근데 육하원칙은 남긴다. 믿으세요. 무조건 뼈대를 잡고 육하원칙 나오면 무슨 글인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원래 영어는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수식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전명구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전사 명사는 수식어구인 건 맞는데 특히나 이 두 녀석은 빼면 안 돼요. 어바웃과 오브는요. 만약에 이게 오브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구체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 근데 뭐뭐의 학생들과 그냥 학생들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바웃과 오브 남기면 글 전체가 반드시 이해되는 걸로 변할 겁니다. 그럼 제가 요번 6월 모의고사에 나온 걸로 연습을 좀 시켜드릴 텐데 다시 리마인드. 처음에 읽을 때는 긴지 짧은지 모르니까 내가 쭉 해석한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두 번째 읽을 땐 수식어구 다 뺀다. 그럼 결국에 주호동사 목적어 보라는 게 남겨지게 되는 거고 접사라는 거와 육하원칙 남기겠다. 무조건 이해되는 문장으로 변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35번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6월에 접사 만약 친구가 동사패 끄는 건 여기 기본이에요. 만약 친구가 추천한다면 어떤 영상을 저의사 명사 너에게 또 저의사 명사 많은 경우에는 신뢰성 자 뭐해? 그 아이디어 아직은 제가 해석 안 할게요. 어 잠깐만요. 근데 꼭 볼 게 있습니다. 이건 영원히 속의 기본이에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말 몰라도 돼요. 진짜로 명사 명사 동사는 무조건 후치 수익이고요. 두 번째 동사 앞에 닿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제시하는 그러한 생각은 상승할 거다. 자 수건 외우셔야 돼요. 인 프로포션 투가 비례하여 수건 아셔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신뢰와 비례하여 명 명 동은 또 후치 수식 당신이 두는 그 친구한테 어? 명사두의 아이엔진은 또 후치 수식입니다. 그 비도를 추천하는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해석한 것 같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제 어때요? 이렇게 읽고 넘기는 학생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이제 빼볼게요. 자 접사 들어갑니다. 접사 넣으셔야 돼요. 만약에 친구가 뭐뭐다? 추천한다면 뭐를? 영상을 추천한다면 수식어구 만약에 친구가 어떤 비디오를 추천한다면 코마 코마 삽입고문 수식어구 주어들어갑니다. 신뢰성 자 뭐에? 5분 넣어야 돼. 그거 그 생각의 신뢰성 그것이 그것은 비디오야 비디오 같지 않아? 슈거 뺄게요. 야 친구가 영상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그 생각의 신뢰성이 그 비디오의 신뢰성은 동사 상승하지 않겠니? 수식어로 하기도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어떻게 돼? 어떻게? 어떻게? 직접적으로는 꾸미는 말 비례하여 야 친구가 영상을 제시했다 그러면 그 생각 그 영상의 그 생각의 신뢰성은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냐 목적어보랑 신뢰와 비례하여 어느 신뢰? 당신이 두는 유카원치 누구? 친구한테 두는 신뢰성과 비례하여 그 영상 신뢰성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 수식어고 그거를 추천한 강약을 주면서 읽으셔야 돼요 처음에 읽을 땐 긴지 짧은지 모르니까 쭉 읽는 건 맞는데요 두 번째 읽을 때에는 수를 빼야지 기억이 딱 남는 글로 변해요 만약 친구가 어떤 영상을 추천했다면 그 영상에 있는 생각의 신뢰성은 너가 친구한테 두는 신뢰성과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해하는 글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위 학생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루에 영어 정말 정 시간이 안 돼도요 10분만이라도 물론 제가 추천하는 건 15분에서 20분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정말 15분 정도라도 진짜 시간 없으면 10분이라도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을 내가 단어 끊어주고 묶어주고 읽은 다음에 길고 복잡하네? 요약해야지 이거요 석 달 아니에요 정말 한두 달 이내 해석 실력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선생님 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저희 Q&A 오셔가지고 자기 학년, 자기 등급 이렇게 공부해 왔어 하면 저희 연구팀 연구실장님들이 학생이 많게끔 공부 앞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단어 수거 많이 외우시고요 해석 공부 충실히 하셔서 내년에는 영어 공부 안 해도 계속 일 나오는 그럼 편안한 수험생 되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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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